파이팅! 틀렸다 틀렸어 틀렸어. 여기 힘이 안 된다. 여기 힘이 안 된다. 큰일 날 뻔했어. 여기 큰일 날 뻔했어. 여기 큰일 날 뻔했어. 여기 있다. 어 못 봐서 틀렸어. 어 못 봐서 틀렸어. 아 이거. 아 이거 아니잖아. 너 어디가 해볼까? 정확하게 발이 3개였어. 야 발이 딱 세기고. 이게 뭐 하는 거야. 아 이 정도면 빨리 가. 이 정도면 빨리 가.